안녕하세요. 송마음 버스 목소리 기부자 최영이라고 합니다. 저는 올해 결혼 16년차 된 주부이고 41살이 되고 작은 행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며 경북 봉화군 명어면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. 이곳은 청년산이 유명하고 주변엔 부족사와 태백산이 있습니다.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우연히 SNS를 접하다 송마음 버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목소리 기부를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어 도전해 보게 되었고 이번에 저에게 기회가 오게 되어 엄청난 행운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. 원래 이런 행운을 접하는 걸 보니 아마도 올 한 해 즐겁고 행복하고 대박의 운이 저에게 가득하려다 봅니다. 여러분들도 우우우 하고 감탄하지 마시고 한 번쯤 내 목소리로 다른 누군가의 사연을 전하고 그 사연을 전하며 내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보았다면 이번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한 번의 기회로 상처가 치유되진 않겠지만 그 상처가 덧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저처럼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꼭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행복해지세요.